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르스벤더 와일드슬립 마탈광각 렌즈 후드 시리즈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후드라는게 좀 길게 말씀드리면 설명이 되게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햇빛에 반사되는걸 좀 막아주시구요 작강을 차단해준다는 의미도 있고 플레어 즉 촬영하면 생기는 뿔렷커나 반짝이는 빛을 막아준다는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하가입이 있다면 멋있죠. 카메라에 일반권의 바디문을 들고 다니고 후드하나 끼우고 다니시면 되게 멋스러워요.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단 감각적인 나이클 스타일의 와일드슬립 메탈광각 렌즈 후드세요. 클래시가 느낌도 되게 괜찮아요. 이뻐보여요. 그리고 모델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일반 렌즈 또는 광각 렌즈 영상 할 때는 일반 후드를 사용하시면 비니팅이라고 해서 사진 촬영하실 때 후드 있는 부분 양쪽 사이드에 검은게 그림자가 지는데 이 후드 같은 경우는 그런게 없어요. 그렇게 생기지가 않아서 훨씬 더 촬영하실 때 효과적으로 촬영하실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쫙 나와있습니다. 에스레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쫙 나와있는데 이 구경에 맞게끔 렌즈 구경에 맞게끔 구매하시면 딱 맞으세요. 지금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58mm 렌즈인데 58mm에 58mm 딱 끼우면 딱 맞으세요. 이렇게 딱 맞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렌즈 킵이나 아니면 필터를 앞에다가 바로 끼워서 장착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빼고 끼고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해요. 이게 좀 그런게 실용적이고 좋은거고 유용한거죠. 편하게 쓸 수가 있는거니까. 일단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이즈별로 작은거부터 큰 반이 쫙 나와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나이커 스타일의 와일드 슬립 그리고 렌즈 구경에 맞게 필터나 렌즈 킵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비네틱도 없는 코르스 벤누 와일드 슬립 매트 광각 렌즈 후드 시리즈의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요. 하나 더. 칼라를 빼먹었어요. 칼라는 블랙이랑 실버 두가지 나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